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. 돼지쿨쿨이 저금통이에요. 쿨쿨 이번에 볼게임은요. 곰사냥 곰을 잡는 무시무시한 게임인데요. 곰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? 곰이 어딨어? 아 그래서요? 자 곰 곰을 한번 잡아보러 갈건데요. 곰이 어딨냐면요. 키가 큰 잔디를 뚫고 걷기. 여기를 지나가면 곰이 나올거야. 곰곰곰곰곰 아주 작은 곰곰곰곰 곰곰곰곰이 나간다. 곰곰곰곰 아주 작은 곰곰곰곰곰 곰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봐야겠어. 두번째 강을 헤엄치세요. 곰을 잡으러 가려면요. 강을 헤엄쳐갈 정도로 엄청나게 이 추위에도 헤엄쳐갈 수 있는 엄청나게 튼튼하고 강한 몸통이 필요하고요. 진흙을 밟아 수프로 가세요. 다음은 또 진흙을 밟고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다리가 필요합니다. 아 진흙이 아니라 물이인데요. 잡잡잡잡잡잡잡 근데 곰을 뭘로 잡지? 곰을 잡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는 어두운 숲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저씨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푸른 얼음길을 따라 스노우스톰을 통과하세요 아 푸른 얼음을 따라서 미끄러운가? 안 미끄러워 전혀 안 미끄러워 내 발톱에 스파이크 날려 있어서 안 미끄러워 곰 곰주의 표지판이 드디어 나왔다 이제부터 곰 나올 수 있거든요 곰이 무엇이냐? 곰! 곰이란 아주 무시무시한 생물인데요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첫 번째, 죽은 척을 한다 아 깨끗해 어? 하지만 곰은 확인, 확인을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을 아! 멋진 척을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두 번째, 나무 위로 올라간다 하지만 곰은 꽤 잘 탑니다 판다 뭐세요? 판다 거의 나무에서 살잖아요? 세 번째, 곰과 싸운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안 맞고 쳐야 됩니다 어! 저기 있다! 곰 눈 시뻘게 발끝 곰이 동굴에 있습니다 어! 저기 사람도 있는데? 누구시지? 잠시만요 아! 저기 위에 사람 있었나? 봐봐 여기 친구 있어 친구야! 친구야 여기서 뭐해? 아! 이 친구잖아! 열 몇 시간을 한 친구 이거 뭐지? 기절했나 봐요 와! 나 곰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친구 15시간, 무려 15시간을 그러면은 제가 제가 한번 곰을요! 알프레도 친구한테 델프가 알프레도 친구한테 붙여놓고 이리 와! 곰 이리 와! 어! 곰을... 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래서 절대, 등을 보이지 말고 눈을 마주친 상태로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위험룩을 해주세요 하지만 실제는 아니고요 곰 보시면 진짜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뭐 지하실에 무기같은걸 좀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공 사냥하는데 도움되는 도구가 하나도 없냐 고질라 나와라 고질라 고질라로 간다 나는 고질라다 고질라가 곰보다 더 세지 고질라가 곰보다 더 세지 맞아 실행은 뭘까 실행.. 어 실행하니까 달리기 빨라지잖아 아니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고? 아 이거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거였는데 그게 뭐지? 비밀입구 게임패스가 필요합니다 게임패스를 한번 사서 가볼까요? 비밀입구로 가면은 어디로 가는거지일까? 궁금하긴 하니까 어 들어왔다 비밀입구 아 비밀입구로 들어왔더니 어 눈을 던지는건가 설마 곰한테 한번에 왔어요 한번에 곰입구로 한번에 왔음 마시고 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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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고질라! 고질라 가라 고질라 불 뿜어 아 고질라 불 뿜어 아 고꿈 어딨어? 어 저기있다 고꿈아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아 아 아 아 안되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요 문 뭐 어떻게 열지? 어? VRP도 있잖아 어 아니 뭐야 곰을 사냥하려면 vrp가 되야돼? vrp 아니면 곰 사냥도 못해요? 아이는게 어딨어 들어가서 총부터 주워 주웠어? 주웠어요 총 주웠어 역시 곰을 잡으려면 샷건이지 이건 뭐지? 이상한거요 이동속도 150 더 빨라졌어 더 빨라져 다따다다따다다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수영하세요 revision 진흙빨 진흙발도 순식간에 기나버리고 자, 간다 곰 거기 섞어라 개 섞어라 곰 잡으러 왔다 내가 바로 곰 사냥꾼 전설의 곰 사냥꾼 있었어 시들 기다려볼게요 곰 따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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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하 하하 재장전을 느끼기라 뭐야 이거 뭐가 있는데 이거 뭐지?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곰 곰 곰과 고질라 내 고질라였구나 친구야 내 고질라 하하하하 내 고질라가 지금 몸 덩어리만 남았어요 세상에서 어 뭐야 문 열렸네 어 뭐야 어허허허허헢 아니 뭐냐고 곰곰 옆까지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아니 곰이 저기까지 드러면 어떡해 자 곰잡아 곰잡고 그다음에 생각하자 저 재장전 릴로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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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졌니? 쓰러졌어 곰 잡았어 입을 벌렸다 곰 곰 내가 줬다 알았어 곰아 살려줄게 살려주고 여기 들어가면 아 이것이야 이것이지 곰을 사냥하고 나면 곰이 사실 거기였습니다 곰이 비밀기지 입구를 지키네 어 유 위너 예 뭔가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른걸 여기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요 어 뭐야 아니 곰을 잡았더니 아니 곰을 잡았더니 아니 저기 그 이상한 외딴 마을에서 딴 데로 와줬어요 뭐야 이거 저쪽으로 가세요 이게 뭔데 여기 우주 센터 우주 간다고 곰을 잡고서 갑자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뭐야 이거 곰을 잡고서 우주로 우주로 갑니다 곰을 잡았기 때문에 왜 안 올라가지지 아 로켓을 녹색 버튼을 눌러서 로켓을 시작하세요 의자 앉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의자가 없는데 로켓 발사되는거야 요거 뚜껑이 안 열려요 저거 뚜껑 뚜껑 열어주세요 안 보여요 바깥이 안 보여요 우주 전 날아가고 있는거요 3 2 1 발사 정말 황당하지만 뭐야 나 두고 가 우주선이 빨리 쫓아가야돼 황당하지만 곰 잡고서 나 떨어지다 나 떨어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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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 올라가야돼 나 두고 갈려고 그래요 뭐야 어디로 가는거야 이거 어 우주로 우주로 와버렸네 어 우주로 와버렸네 아 북극 리조트에서 우주로 온거에요 하하하하 뭐야 이게 축하해 넌 이겼어 뭐냐 웃기 나 잠깐 궁금하니까 제가 보고 올게요 태양 태양 한번 보자 태양 가면 어떻게 되지 오오오오 카디 하아아아 흐흐흐흐흐 광 55 55 999999 광연 속도로 지금 그래서 순식간에 태양으로 도착 아 도착 태양에 익힌 돼지고기 뭐야 태양이 지나와버렸는데 어디에요 이제 여기가 태양이에요 하하하하 진짜 컵이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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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 마보로아베이잖아 마보로아에 아 뭐해 뭐해 컵이 점프물이야 어 뭐지 저기 아 너무 멀다 하아 자세히 살펴보고 싶지만 그곳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둘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면서요 어쨌든 저는 곰을 잡았고요 여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재밌었어요 예이